오륜이나 세트 상대로 갱플렉 선택을 했습니다. 양 팀의 선택이 이렇게 완료가 시간이었습니다. 0대3 패배의 아픔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이번 스프릿 좀 어려운 행보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륜은 대부분 옳다라는 농담을 저희가 서로 질교환을 많이 해놨어요. 화약통이 맞았거든요. 화약통 맞은 게 치명 탑니다. 기인이 뒤로 빠지기 전에 다음 서비스 스킬이 앞선들! 고이킬로봇갔습니다! 와아! 물론 미스포츄는 이제 가로치고 아펠리오스 베일이 있긴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 뛰었네요! 고치까지 걸렸습니다! 빠지기가 쉽지 않을 때 보이는데요! 전달! 그래서 피니시! 그리고 대압만 가만히 하고 포탄세를 슬로우로 살리나요 이거? 와아! 생존! 그래서 아프리카의 칭찬을 더하고 싶은게 블리츠의 어떤 그런 생존 압박슬레이를 극대화시키는 것 같네요 어! 더 깊은데요! 이미! 아! 끝나버립니다! 근데 앨리스였기 때문에 와! 폭딜! 어? 라이브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어! 볼까요? 어떤가요? 어! 오! 설마! 오! 진짜 설마 했네요! 이미 데미지를 3차선 받았습니다 자리 잡고 있죠? 이 지명을 오! 저런거 되게 위험해요 오! 이렇게 엄청 큰 약봉했죠? 근데 일직선 위험해요. 진형이 아프리카 편합니다 진출하기가 너무 부담돼요. 뚜벅이 딜이 많아서 오! 그리고 이게 왜이렇게 없지 어! 고릴라! 아 이게 데려가도 불편한데? 대신 블리치라도 잡을 수 있나? 어! 미포가 죽었어요! 미포가 죽었어요! 그리고 블리치를 잡았죠? 주요 챔피언이.. 갱풀이 생쌍하긴 한데 갱풀은 결정력이 좀 부족해요 그렇죠! 뭔가 더 깔리는게 있을까요? 어 지금 주격장 역을까지 탔구요 이 다음에 대장장실 여기서 풀렀습니다 어 딜렀죠? 또 쪼! 마무리를! 자 레오를 레오를! 레오를! 아 코타임이 너무 돼요 그리고 기인 꽈아! 저래요! 다 저래요! 기인이 또! 이 인원 배치로 지금 이겼네요 그러게요 왼쪽 마크하면서 오른쪽 아래로 또 파고드는 타겟팅이 굉장히 좋았구요 어 플라이가 면듬에서 죽을 때 마크하는 장면도 굉장히 좋았구요 그렇습니다 그 플릭이 전멸은 기르고 있거든요 엇! 어 먹었어요 찍었습니다만 일단 드레오는 먹었구요 자 강펀치 대박 바로! 강펀치가 제대로 명수 없었죠 미스틱이 또 굉장히 빠르게 잡혔죠 아 스피릿 갈 곳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할거 다하고 죽는거긴 한데 네! 자 여기서 센박이 뭔가를 더 해야되요 미드넰밀더 그리고 솔 방울탄이 남아있네요 그러면 지인이 지금 어그로 풀고 들어갈 생각인데요 그렇죠 이제 뿌워 하면서 시선 끌리고 플라이가 날았어요! 그리고 캔콘 어어! 레오 진풍이 좋았죠? 자 여기서 대장장실을 풀렀습니다 오! 분명 좋았죠? 자 여기서 대장량이신을 풀렸습니다! 드레보도 더 쏘아보나요? 다 끼우는데 본인이 잡혔고! 그리고 미포 전장에 갔구요 미포가 부호는 들고 있는데 쌍권총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서미스는 잡혔구요! 받아들이고는 약간 슬로우 걸리는 것도 신경을 써야되구요 자! 오! 먹었어요! 한탄은 한탄은 죽었구요 센트 죽어보이는데요 그리고 미포! 떴어요 그리고! 도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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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브 끌케미라! 이거 진짜 라이브! 미스틱! 고릴라 하면 묶었던데 미스틱이 승전하나요? 살았어요! 플라이가 한번 멈췄구요 그리고 뒤에 덴플 내려오거든요 지금 순발이동 과약톱! 레오가 지금 이거 살리다가 다 구름인가요? 장면스면 미드윈체를 밀어냅니다 샌드마스! 마침 들어온 데코미니언 샌드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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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리씨 전면이 없어요 아래쪽으로! 호응이 되는 거리는 아니구요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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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평평! 키인! 키인! 원딜 희생하는 그리고 샌드마스! 센터 랩! 이게 기가 막힌 판단이 돼버렸던데요? 어, 예. 시원은 했어요! 예, 바론을 위한... 어, 이거 빅토리 밀고 들어오는거는 좀 시켰어야 됩니다! 빅토리 밀고 들어오는거 시켰어야 돼요! 도브도 어쨌든 점별 빠졌고요? 둘 다 점별? 어, 렌토넛 빠졌면... 와아아아아아악! 삼도 없어요! 혼돈의 폭풍이 끝까지 쫓아갔나보네요! 이거는... 경계가 다시 혼란 속으로 빠지고 있어요! 큰 사고가 생겼는데요? 쌍고초리 때 밀병! 어, 그런데 이것도... 점별빼매 스피릿을 때만 허리를 끊어냅니다! 상타스럽습니다. 이거... 일단 물어봤는데... 어, 젤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만! 그래! 이거... 이게 미스포춘이... 궁이 없긴 한데... 리퍼가 땡이대요. 네. 근데... 그리고... 자, 미스포춘이... 오플릭을... 오플릭을 마무리를! 미스포춘이 따로! 그리고... 레오가 딜을 못하는 상황! 이 부분은 빠져야겠는데요? 와... 이거 미스포춘 미스틱! 와아... 야, 이거 또 잡았고! 미스틱! 안팔레이를 합니다! 아아! 빅토리가 밀고 들어오면 진 짜무섭거든요! 음... 어... 뺏어, 끝났네? 아... 이게... 크아아이 Areaiet... 아아л! 벽에... 있어! 저한테서 시간의 위함인 것 같죠? 어... 나 coupled 총인데! 무츠가 들어가서? 이러면 온플릭은 일단 뒤쪽으로 밀어놨구요! 3살 총? 그래도! 글... 그래! 오 돌아갔으네요 와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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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었죠 와드가 기가 막혔네요 이 아름다운 꽃꽂이 수업에 참관할 수 없었습니다 옹플레이가 그냥 녹았구요 스피릿 옆쪽에서 스피릿 옆쪽에서 크래비아의 솔로 바로 녹였습니다 디엔드네요 디엔드 젤리 야 너무 좋았네요 아프리카프리스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죠 디니어도 오고 있구요 다음 주요 에픽몬스터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끝이니까요 아프리카프리스 일대 44분 45분에 가까운 경기 시간 긴 경기를 결국 끝끝내 이 전투와 함께 마무리 짓습니다 경기가 끝납니다 시대 애들아 미드 3불시하고 바룬장으로 먹자 나 그래비 저 여기 조심하고 얘네 광역기 세트 그래 빠졌고 이거 깔아줄게 야 나이스 세트부터 세트부터 그래 7초 세트 세트 오프 쭉 미드로 가자 내가 잡고 내가 잡을게 미드로 가자 이대로 세트로 오프 나이스 그래 빠졌고 앞으로 가볼게 이거 미보 1줄게 야 손옥이 형이 너 뭐야 너란 놈 옷을 잘 맞췄다 아이 좋았어 옥영아 다시 봐도 오륜이 참 선녀인 것 같아요 이게 조합에 오륜이 들어가니까 Num vice 대단ier 크리스마일랑 스테이템 이 GWW 마포áo 드릴악 이름 해 étaient